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 목표 10만 꼭 할 거예요. 10년 했습니다. 10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서울의 봄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봤어요. 제가 아까도 대형팬더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기가 참 시의적절하다. 참 웃겨요. 참 웃기고 이게 79년인데 79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도 뻔히 아는데 이게 2023년에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모자란 건가? 우리가 기억력이 딸리는 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요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이 역사를 잘 몰라서 일단 역사전월이란 KBS 프로그램을 보고 왔습니다. 역사전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제 5공학 곡도 봤어요.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어려웠어. 그 시대의 정치인들이 저한테 익숙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배우들도 전두환 대통령이나 유명한 몇몇 사람들만 빼면 다들 이제 보조 출연자들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눈에 익지도 않고 그리고 사건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예습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움이 컸어요. 이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의 봄을 보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점이 바로 설명이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이해 이해를 과연 대중들에게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끝나면 아마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막서 봤어요. 봤는데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야. 그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 전두환 나름대로의 작전을 짜고 그 작전이 이제 실행이 되죠. 동시간대로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한쪽은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고 한쪽은 납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쪽은 정우성 씨와 다른 이제 군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였죠. 이 세 작전이 동시에 펼쳐지는데 이게 계속 교차 편집되면서 막 복잡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거를 교차 편집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긋날 시에 전두환의 어떤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설명했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역사전활도 되게 어려웠고요. 그리고 제50학도 어려웠어. 근데 서울을 보면 그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냈어요. 그 원인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전두환 씨가 브리핑하는 장면에서 그걸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해. 그 연출이 좋았던 거지. 그 연출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 세 개의 교차 편집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잘 해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점수를 많이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예 모르고 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외에 다른 인물도 다 몰라도 영화에서 다 설명을 해주기에 저도 사실 전두환, 노태우, 정승환 정승환 정도만 알고 다른 인물들을 잘 몰랐어서 의외다 싶은 분들도 많았어요. 누가 봐도 전두환인데 배역 이름 전두광. 그쪽 분들이 불편할까 봐? 그쪽 분들이 불편할까 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전두광이라고 하고 이제 그 앞에도 나오잖아요. 각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 사건이 아닌 부분들을 각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이다. 그리고 실제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실제가 아닌데? 라고 이제 역사와 비교하면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아예 가짜처럼 맞는 거죠. 전두환이라고 했으면 전두환의 생애를 그리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두광이라는 인물로 캐릭터를 만들고 각색을 통해서 이것은 작품일 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빈 어떤 하나의 길을 만든 거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것들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소송 안 걸리려고 전두광이라고 쓴 듯.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스펜스가 생기는데 특히 좋았던 부분은 정우성 씨가 다리를 막기 시작하는데 서울로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하나는 하나씩 막는데 그것도 설명을 잘 해주죠. 이 다리, 이 다리, 이 다리를 막아야 넘어오지 못한다. 마지막 하나 남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우리가 직접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정우성 씨가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이런 서스펜스가 그 부분에서 참 잘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회군하는 그런 장면들은 진풍경이기도 했고 그런 서스펜스가 있었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웬만하면은 계속 이제 시간을 끌면서 질질 끄는 그런 서스펜스 내가 사인을 하면은 바로 끝나는데 전두광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험하게 막 다루려고 하지 않고 구슬려 가면서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서스펜스가 있었고 이태신 장군이 단신으로 다리를 막거나 바리게이트를 넘는 데서 아! 바리게이트 넘는 데서 진짜 감동이 좀 있었던 그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되나 안타까움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바리게이트를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쳐놓고서는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드는 그 이태신의 모습이 아! 진짜 그 어떤 우리들의 마음 같죠 역사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정혜인씨도 정혜인씨 같은 경우는 DP에 나와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군복이 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그런 역할 안타까운 젊은 군인 한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죠 아! 그래요 노태건 장군이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믿어주세요 하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믿어주세요 가 나오잖아요 그때 진짜 개 웃었어요 와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미쳤네 목소리를 흉내 내가면서 믿어주세요 막 이런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 믿어주세요 라고 했던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싹 오버랩이 타면서 본인은 이런데서 나올 때마다 영화 보던 중에 그 시대에 알고 계시던 분들은 조금씩 피식거리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웃겼어요 정말 마지막 단체차진에 양경 나올 때 소름 돋움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그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전두환 같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정말 잘 살다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다 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빨리 가시고 이게 나라 꼴이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는 좋아졌다 좋아졌다 그 사람만 그런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멀었다 정말 잘 살다 갔잖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라고 다 뭐 언론에 뭐 그런 것들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잘 살다 갔잖아 부자로 살다 갔잖아 진짜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잘 살아남고 지금도 지금도 다 검사들이 봐주고 수습해주고 사건 안 파헤치고 딴 사람들은 다 파헤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파헤치고 이게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야 이거 보면서 너무 여리받더라고요 아니 70년도에 군사정권이 이렇게 후퇴를 시켰는데 땡전 뉴스가 나오고 이걸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돈이니까 돈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나오죠 이게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근데도 이 영화를 보고 그 새끼들은 안 느껴 못 느껴 더 누리려고 해 아휴 진짜 열받아 죽겠네 진짜 아니 불과 3, 4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게 더 열받는 거야 개판 5분 전인 대한민국을 BTS가 살려주고 손흥민이 살려주고 박세리가 살려주고 박기성 살려주면 뭐하냐고 홀 뿐인데 홀이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해서 한 거야 그냥 아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리더가 모자라면서 밑에 사람이 고생하죠 가계비스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대출을 더 하래 시발 진짜 근데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어 아 파폼가스는 천원도 안 되는데 8,000원이 돼가고 있어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해 잘 사먹어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미친 거지 이게 그런 것들을 서울에 보면서 잘 나타내고 있다 하하하하 고태일 국회 하하하하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시기저쩔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짜 마음둘 곳이 없어요 진짜 마음둘 곳이 없으니까 저 같은 미친놈들이 커뮤니티에다가 그런 거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뭣도 아닌데 저라도 올려야겠더라고 나라도 하지 않으면 힘들겠더라고 저는 정말 별거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크러쉬 영화 저랑 아무 관계 없어요 돈 안 받았어 마블? 마블도 안 받았어 난 돈 받고 지금 일을 하지 않아요 JMS가 종교가 지금 유튜브 광고에 버젓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아세요? JMS에 해명하는 글 하면서 4분짜리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더라고 JMS는 사실상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해명 영상을 올려 광고를 내 영상에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 이 진짜 돈만 주면은 다 헤쳐먹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걸 서울의 봄이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나라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올리겠어 이걸 왜 올리고 있냐고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데다가 속 시원하게 이런 거 쓰면서 하라고 어? 이런 거 내가 왜 올리고 있겠냐고 그나마 영화 관련된 거 영상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유튜브 알고 있는 거 미친 거지 이게 세상에 미친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런 새끼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계속 그래도 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야 처단을 한 번 해야 돼 그냥 비질란티가 와가지고 저격총으로 이런 애들 한 번 빵 쏴줘야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오 뭐야 방금 뭐야 오 방금 화면에 여기 막 무슨 흰색이 막 떠다녔는데 뭐지 어 갑자기요 어 나 저격 얘기했는데 저격 방금 여기 막 흰색이 막 떠다녔어 여기 뒤에 그림자가 어 깜짝이야 비질란티가 와가지고 저격총으로 이런 애들 한 번 빵 쏴줘야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오 뭐야 아 진짜 너무 짜증나잖아요 왜 그들이 지배해야 되는 거죠 네 왜 왜 왜 한 번도 처단하지 않는 거죠 왜 정의는 살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질란티를 보면서 내가 쾌감을 얻는 거 아니에요 아 재밌다 재밌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왜 이태신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귀신 유튜브 보면 절영채라고 하던데요 휘 제가 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은 지하차도가 생기는 거야 지하차도가 생겨가지고 지하 뭐 발파 작업도 하고 뭐 했나봐 그 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기울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에도 보면은 집안이 안 좋은 걸로 나와있어 집안이 안 좋은 걸로 나와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시공을 해서 결국엔 아파트가 기울었어 1도가 기울었어 미친거지 이거 사고 사고 일어나면은 누가 책임져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뭐하냐고 시공을 할 건데 그리고 또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향평가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대 근데 거기 유치원 안에 들어가면은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은 문이 그냥 스르륵 열려 기울었어 그냥 기울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지금 안 그래도 자식들 안 낳아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거기 있는 애들 죽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대기업들은 나몰나라야 그 하청해주고 하청해줘가지고 거기서 영향 뭐 문제가 없다는데요 그냥 진짜 기득권 새끼들은 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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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하냐고 시민들이 다 죽는 일이에요 진짜 한번 무너지고 없어져봐야 아니 아니 아파트가 붕괴되고 무너져도 대가리들이 이게 멍청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안 걸리면 되지 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 왜들 그러냐고 왜들 맞아요 노태훈은 그래도 사과했어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고백하고 죽는 사람들 난 많이 못 본 거 같아 전두환 이 기XX도 결국에는 고백 안 했잖아요 그냥 죽었잖아 이런 것들이 서울에 보면 잘 들어갔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 뭘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 이어폰 끼고 있어요 자기 직업관을 가지고 자기 직업의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아무 일 없어 내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건설사답게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치공사들은 그거에 맞게 내가 적정 비율로 법 지켜가면서 시멘트 해서 세우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경매나 이런 것들 다 자기 나름대로 직업 윤리를 가져가면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서 한두 군데에서부터 남겨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게 병신이 되는 거야 이게 나라가 위에서부터 헤쳐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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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누가 손해봐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전두환이 내가 헤쳐먹어야지 하나회가 헤쳐먹어야지 군인들이 헤쳐먹어야지 하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헤쳐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평생 헤쳐먹은 거 아니야 그거 누가 나중에 피봐 우리가 피본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세금으로 다 우리가 메꾼 거 아니야 그냥 머리를 빡 제발 좀 제발 좀 병신이지 이게 뭐야 병신 병윤윤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게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사업을 했어 근데 사업을 친구들하고 한 것과 비슷한 거죠 공과 사가 구별이 잘 안 돼 서울의 봄이 딱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흥분한 이유가 이게 현실과도 닮아 있고 역사와도 닮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구별이 안 가는 거거든 이게 경계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저는 좋았어요 좋았고 연기도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연출 방식도 좋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더 킬러와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더 킬러와 전혀 다른 영화지만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대사량이 많고 미장새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물론 미장새로 좋은 아까 진풍경들이 있었죠 뭐 회군하는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바리케이트를 넘어온 장면라든지 그런 장면들은 있었지만 연출적으로 미장새대로 보여준다고 독특한 연출이 있었나 그런 점은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평이했다 정도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쉽죠 이런 영화일수록 좀 더 새로운 해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용에서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없으니 연출에서라도 새로운 해석들이 좀 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오히려 그런 1987같은 경우에는 강동원 배우를 철저하게 숨겨서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팍 반전효과를 주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을 줬는데 그런 어떤 형식의 느낌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 우리가 근현대사의 영화를 봤을 때 나오는 톤과 무드를 같이 가져갔다 좀 더 새로운 신박한 느낌의 연출을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감사합니다 예리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화적으로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배제하고 봐야 되는 거라서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드라마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사실 사실 영화 소재도 소재인지라 그 배경을 이 정도로 구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중을 이해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굉장히 괘씸해 그런 게 괘씸죄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영화가 그래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배경이 너무 안 좋아서 괘씸죄가 붙어서 평점을 깎이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안 좋은데 대중들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자극시키고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서울의 봄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지금 억눌려있던 감정들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만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로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까닭인 거죠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괘씸죄를 받은 최근 작품들로는 인어공주라든지 더 마블스 같은 작품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서울의 봄은 물론 좋은 작품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잘 표현을 했고 1212 사태를 묘사한 영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임에는 틀림없고 근데 이제 냉정하게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장이 없으니 이야기를 다룰 방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1987 같은 경우에는 김태리라는 배우가 교도관의 동생으로 나오면서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했다라는 방식의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좋았고 새로웠다라는 것들 완전 그건 과상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태신이한 인물은 그럴 법한 인물도 있었고 그런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런 직업을 행했다 정도로 보여지니까 이건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1987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덜 심팟했다는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마블이네요 아 그러네 다 디즈니 디즈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대감이 일단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디즈니라는 명성에 비해 하는 지금 꼬라지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간 것 같아요 김성수 감독님이 잘 선택한 한 것 같아요 신박한 연출이라는 건 사실 찬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험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김성수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명친도 조금 통일해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근현대사도 어쨌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남산의 부장들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정말 이름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그 사람들하고 이름을 맞춰준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베끼었다고 할 게 있나 만약에 서울을 보면서 전두광이라고 했어 다른 영화에서 전두광이라고 했어 근데 그것도 표준이라고 할 이런 것까지는 안 따질 것 같은데 그래요 좀 맞춰주면 좋을걸 영화사끼리 얘기가 안 되나 그런 건 그런 것까지 배려를 못해주나 그런 것까지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또 입소문도 나오고 있고 아 오늘 지금 성적 성적 오늘 나왔죠 24일 서울의 봄 자 27만 넘었죠 역시 넘었죠 그러면은 잠깐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수요일날이 20만 3813명 플러스 자 목요일날 17만 9089명 플러스 금요일날 27만 4468명 나누기 3 자 나누기가 21만 22만 정도 나왔네요 22만 자 22만이면 주말 관객이 2배에서 44만 토요일날 44만 곱하기 2에서 88만 주말에만 88만 그러면 지금 총 어 67만 플러스 67만 플러스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 150만 오 150만이면은 이번주 150만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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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다음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은 다음주 75만 그래서 2주차에 200만 넘을 것 같습니다 3주차는 75만에서 절반인 37만 3주차에 이제 260만에서 300만 요정도로 왔다갔다 할 것 같네요 최대 3주 3,4주 보니까 한 300만 정도 예상 네 가계선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성적 보시면 될거에요 내일 주말에 제가 44만 예측했는데 어 44만을 할 경우에 요 계산이 지금 나구요 260만 주말이 관건이에요 요번에 내일부터 추워져가지고 44만을 넘을 시에는 이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 볼 때는 250만에서 300만 사이로 볼 수 있겠네요 어 700만 800만 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게 왜냐면은 영화가 없긴 없어 다음주 꿀이구요 다음주 제가 70만 먹을 것 같고 다음주 75만 왜냐면 괴물 괴물 말고는 지금 크게 큰 영화가 없어가지고 싱글 인 서울 싱글 인 서울하고 이거하고 붙었을 때 분명히 서울에 보면 좀 더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인 서울과 괴물 정도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만원 획득 할 것 같고 그 다음주 그 다음주가 3일의 휴가인데 3일의 휴가도 힘이 아무래도 약하죠 나폴레옹도 아마 약할 겁니다 2시간 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3주차까지는 먹어 확실히 내일 44만이 드는 순간 44만 이상이 드는 순간 250만에서 300만이 들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4주차 때야 4주차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거든 나는 소우하고 노량 이게 노량이 아마 5주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700만에서 800만 하기가 좀 힘들죠 700만 800만은 힘들어요 노량하고 이제 정통으로 이제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많이 했을 때는 500만 아니 정말 정말 막 예상의 외로 의외로 영화가 아예 다 안 돼가지고 이 영화가 서울의 범위 막 쭉 관계력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500만 정도는 할 텐데 700, 800만까지는 노량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한 달 정도는 개봉을 해야 되거든요 700만 800만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한 달 딱 한 달잖아요 아 400, 500만 정도 찍어주고 아 뭐 바람이야 400, 500만은 예 할 점이 좋죠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한 5위권 안에 있는 영화가 될 거예요 서울의 범위 야 신기하다 노량할 때는 힘 다 빠졌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3주차까지만 보거든요 근데 5주차까지 본 이유는 그 안에 큰 영화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범위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지금 비수기인데다가 비용 티켓 비용도 높고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커가지고 또 춥기도 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춥다고 하니까는 이제 극장으로 가는 길이 좀 힘들고 그런 저런 거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11월은 11월은 일단은 비수기기 때문에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노량이 제일 이제 내가 볼 땐 많이 보일 것 같죠 그렇죠 중년층하고 노년층들은 서울의 범위를 많이들 보러 가실 겁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안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것이 젊은 층들이 막 따라와줘야 돼 제가 부모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꼴도 보기 싫다고 안 그러신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중장년층이라고 합시다 중장년층이 1년에 4.4편 4.3편을 봐요 그럼 4편 본다고 칩시다 그럼 분기마다 한 편씩 오는 거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편 4월부터 6월까지 한 편 7월부터 10월까지 한 편 10월부터 12월까지 한 편 이렇게 해서 4편을 봅니다 10월, 11월, 12월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한 편을 봐야 돼 자 그럴 때 노량이냐 서울의 봄이냐 중장년층으로 생각했을 때 노량이냐 서울의 봄이냐 요 중에 하나를 소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좀 더 용기를 내서 4.3편에서 그 0.3편을 12월달에 또 봤다 그러면은 11월달에 서울의 봄 12월달에 노량 보는 겁니다 근데 젊은 층들이 문제야 젊은 층들이 만약에 아쿠아맨이 12월달에 개봉하잖아요 젊은 층들도 4.3편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에서 뭘 보겠어 노량 서울의 봄 아쿠아맨 있어 뭘 볼 것 같아요 아쿠아맨 봐 젊은 층은 지금 애니메이션 인투더월드도 깔려있고 이거는 지금 1월달로 돼있지만 그리고 짱구도 있고요 트롤도 있고 소우는 모르겠고 소우는 안 갈 것 같고 신 울트라맨도 있을 거고요 3일의 휴가나 마크로스 플러스 겨울왕국 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한 개를 골라 한다고 쳤을 때 젊은 층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지 노량 쪽으로 갈 듯합니다 아쿠아맨 쪽이요 노량이요 그래서 서울의 봄이 내일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내일 44만을 넘어야 된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44만이 넘었다 여러분 44만 넘었어요 맞아요 아쿠아맨이 아마 전해가 전해가 500만 정도 봤을걸요 아쿠아맨 네 딱 맞췄네 504만 명이에요 504만 명이니까 12월달 개봉하면 아마 아쿠아맨 보겠죠 크리스마스날 여자친구와 친구들과 함께 아쿠아맨 보러 가겠죠 돗자리 제가 요런건 잘 맞춥니다 요런거하고 아카데미 시상식 청룡영어상은 글렀어요 청룡영어상은 글렀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